괜찮아요? 괜찮아요? 그거 잘해요? 지금 제로는 지금 센터형 쪽으로 짧은 순간이지만 네 가볼게요 오빠 왜? 미치곤해 점점 늘어나서 점점 야해 죽여있어 굿시에 만두할게요 만두하고 라면을 같이 먹자 라면? 라면은 내가 만두를 넣는 건 아니고 만두, 라면은 좋아하지 않지만 만두, 라면은 좋아하지 않지만 내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거 만두하고 참치 샌드위치 만두하고 만두하고 참치 샌드위치 참치 샌드위치 참치 샌드위치 참치 샌드위치 참치 샌드위치 국룰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맛있는데 참치 샌드위치